오늘 아침에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이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몇 시간 전에 그 편지를 읽었는데 되게 저로선 영광이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신 편지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좀 실례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마지막 문장에 그동안 수고했고 이제 좀 쉬라고 대신 조금만 쉬어라 나도 그렇고 다들 차기작을 기다리니까 조금만 쉬고 빨리 일하라고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기뻤습니다